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동대문구의회 이강숙, 김창규 의원이 지난 23일 현장영상해설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습니다. 이강숙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김창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에 공로를 인정받은 겁니다. 해당 조례안은 각종 문화, 예술, 체육 등 행사 진행 시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 해설 제공을 지원함으로써 정보 접근성과 사회 참여율을 제고하고 편익 증진을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한편 이강숙, 김창규 의원은 장애인, 청소년,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